중국 공산당 추종자 추미애를 알아보다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무하는가 보니 청와대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추미애는 엄밀히 말하면 친문은 아니며 친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인물입니다. 추미애는 친문 지지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난 제19대 대선 전후 포털 댓글 1억회 여론조작 사건의 범인 드루킹 등을 경찰 수사로 잡아내고 친문 핵심 일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과거 추미애 당시 민정 대표는 2018년 1월 최고위원회에서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고 강도록해 비판했으며 2018년 4월 14일에도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 그들의 범죄 행위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문재인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최고위원회에 모두 발언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단언하며 포털사이트까지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고 압박해 친년 매체에서조차 문재양 비난 잡겠다는 추미애 대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등 문재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려고 했던 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추 후보자의 이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른바 악성 댓글 고소고발에 나섰고 같은 해 4월 13일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 친문 진영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사건 전말을 볼 때 댓글 조작을 김경수와 친문 세력이 했다는 걸 추미애는 몰랐으며 댓글 범죄에 관해 강력한 반응을 한 것은 본인이 친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얼마나 정치 기생처럼 더러운 인간이며 문재인에게 잘 보여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지 추미애 행보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르는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때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반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당시 추 후보냐는 처음에 탄핵 반대를 표명했다가 표결 직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탄핵은 결국 불발됐고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 추 후보자 비판이 고조됐습니다. 추미애는 친노가 아니라 반노 진영이었으며 오락가락하는 인간입니다. 추미애 후보자 과거 발언들을 더 보면 이 인간은 중국 공산당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2017년 10월 9일 기자장 오찬 중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다. 라고 중국 공산당 같은 발언을 짓거렸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책 출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도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중국 공산당 같은 발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헨리 조지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처럼 각색해버리는 전형적인 정치 양아치적 발언입니다. 헨리 조지가 주장한 내용은 추미애 주장과 매우 다릅니다. 헨리 조지 주장은 토지 단일세입니다. 땅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며 위치에 따라 기름지냐 척박하냐라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인간의 결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토지로부터 오는 불로소득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고 이외 근로로 인한 수입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토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없애고 토지 단일세만 거둬도 나머지 세금은 안 거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말만 하면 중국 찬양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천암문 사태로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 시켰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계산해보면 수억 명에 달합니다. 모태동의 대학진운동 같은 경우는 강압과 폭력 그리고 기근으로 적어도 4,500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추미애가 그토록 찬양하는 토지제도의 참극이 중국 모태동 시절 인민들의 떼죽음입니다. 이 중에는 중국의 토지제도 집단화, 국유화로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저항해 그로 인해 고문과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당시 모태동의 토지를 집단화, 공동 소유로 하니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모태동은 그 당시 인민 절반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은 굶어 죽게 둬야 한다 라고 미친 소리를 한 인간입니다. 만일 헨리 조지가 지금 현대사회에 태어나서 중국과 공산세력의 참극을 알고 봤더라면 엄청난 비판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대변인 짓 하는 추미애는 터진 입이라고 막 질러대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민주당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이런 발언 또 했습니다. 저는 20년 집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 어떻게 5년 안에 되겠냐. 한 20년 집권해야 정말 우리 일상 적폐부터 다 고쳐낼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적폐던데 누구 보고 적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조국 사태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 율산시장 김지연 낙마 사건과 청와대 첩보 등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적폐 중에 적폐가 적폐 속을 청와대로 들어가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하니 이제 문재인과 함께 추미애는 감옥 갈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은 끝났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고민정 다음으로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새천년 민주당 몰락한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모두 몰락해 이제는 영원토록 정치판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